이번 작품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옆집오빠 버전이 있고, 옆집누나버전이 있어요. 버전별로 섹션1이 조금 달라요. 옆집오빠 버전은 다인스텝을 하면서 약간 백으로 진행을 하실거고, 옆집누나버전은 그대로 사선으로 포워드스텝을 하시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거에요. 아마 제가 두가지 버전을 같이 카운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워드 댄스 태그가 한번 나와. 태그는 나인원, 두번째 바퀴를 두시고, 3시에 왔을 때 12카운트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풀턴, 포카운트에 4분의 1 턴씩 4번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거에요. 왼쪽 어깨로 4분의 1 턴씩, 1, 2, 3, 4, 그대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크로스, 오른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크로스, 그대로 오른발 사이드에 놓고, 왼발 1 턴, 오른발 1 턴, 박스 튼거,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자, 섹션 1 오른쪽 바인 스텝을 하시면서 약간 백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데모 버전을. 자, 오른쪽 바인 스텝 터치, 오른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왼발 터치, 왼발, 다 킹채어. 두 번째 섹션, 왼쪽 바인 스텝 터치, 오른발 터치, 오른발 아킹채어. 세 번째 섹션, 오른발 휠을 재즈 박스라고 해요. 토일 스트럭을 하시면서 재즈 박스를 하시면 돼요. 오른발 크로스에서 토 터치, 그대로 휠을 내려 놓으시고, 트로프하시고, 왼발도 토일 스트럭, 오른발 코일 스트럭, 왼발 크로스, 오른발 아웃포인트. 라스트 섹션, 오른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사브레일 트럭 크로스. 재즈 박스, 사브레일 트럭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로 코, 왼발 리퍼, 오른발 리퍼, 바스킨벌. 토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누나 버전, 누나 버전은 섹션 1이 다르죠? 같이 카운트를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그대로 사이드 스텝.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 2, 3, 4, 6, 7, 8. 1, 2, 3, 4, 6, 8. 2, 3, 4,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